3. 2. 3. 5. 배 남았는데? 5. 5. 5. 5. 5. 6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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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착석착석 고맙습니다. 콘텐츠를 하기에는 숙제하느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비즈니스석과 특실에 관련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저는 살면서 비즈니스석은 타본 적 없고 특실은 타봤거든요. KTX 원가보다 1.5배? 1.3배 정도 더 비싸요. KTX는 비즈니스석이 있어요. KFC 말고 KTX. 근데 타본 적은 다름이 뭐냐면 좌석이 조금 더 넓고 아마 이게 한... 여기까지... 감사합니다.